나 상식이랑 결혼하기로 했어 대박 야 축하해 근데 결혼식 반지 너가 해줄 거지? 나? 응 나 이거 너무 좋더라 너 이거 칠 줄 알지? 이거 배워서 치려면 얼마나 걸려? 1년? 왜 이렇게 많이 태그가 됐지? 나 이거 쳐줘 대박 너 이거 칠 줄 알아? 나 이제 쳐줘 야 이거 되게 어려운 거 근데 그럼 이건? 나 이거 진짜 듣고 싶었어 야 아까 이따가 다 칠 수 있는 게 아니야 되게 쉬운 거 있는데? 우빈아 그 이건 뭔지 알아? 뭐? 잘 들어봐 잘 모르겠는데 피아노 치는 애들은 딱 들으면 알지 않나?